하정우롯데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는 배우 하정우 조진웅 배두나 김민 피와 이창동 홍상수 박훈정 감독 등이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 신입회원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25일 현지시간 2018년 신 입회원 초청자 928명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다수의 한국 영화인이 포함됐다. 배우 하정우 이창동 감독 등을 비롯해 류성희 미술감독 이병우 음악감독 오정환 프로듀서 한국 개 미국 배우 랜들 박켄정 정다희 애니메이션 감독 등이 신입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아카데미에 초청을 수락하면 아카데미 회원 자격으로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창동 감독 파인하우스 필름 제공 예술과학 아카데미는 2015년 영화감독 임권택 봉준호 배우 송강호 최민 식 월트디즈니 수석 애니메이터 김상진 등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한 바 있다. 이어 2016년에는 영화감독 김소영 박찬욱 이창동 배우 이병헌 등을 초청했으며 17년에는 영화감독 김기덕 촬영감독 정정훈 등을 신입회원 초청 명단에 올렸다. 이창동 감독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아카데미에 초청을 받았으며 정다희 애니메이션 감독은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부문 회원인 전용덕 감독 소니픽쳐스 위 추천으로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정감독이 아카데미에 초청을 수락할 경우 애니메이션 부문 아카 대미 회원은 전용덕 김상진 감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난다. kind상 골뱅이 yna.co.kr 2018년 6월 26일 11시 1분 송구